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오늘 밤 모기지 금리 급등에 대해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 밤 모기지 금리 급등에 대해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 밤 모기지 금리 급등에 대해 보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그것이 누구누구에게 미치는 커다란 영향 The big impact it's having on 누구누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시장 탐색에 대한 시장 탐색에 대한 조언 Advice for navigating the market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시장 탐색에 대한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시장 탐색에 대한 살펴보고 계신다면 새 집을 사기 위해 살펴보고 계신다면 새 집을 사기 위해 살펴보고 계신다면 새 집을 사기 위해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조언을 하시겠습니다.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